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일 것 같은데 항상 맛집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관심주를 소개하는 코너고 특히 이제 이렇게 강의까지 곁들여서 하니까 종목도 종목인데 이런 강의 내용도 저희가 짧게 짧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담없이 10분 요 안쪽으로 저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네 네 보고 이해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네 해봐야 된다 아 해봤어 이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태권도 강사에요 여기서 태권도를 제가 뭐 엄청난 고수여서 굉장히 잘 가르쳐요 네 그거 100번 본다고 태권도 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결국은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주먹 지르기도 해보시고 발차기도 해보시고 돌려차기도 해보시고 주식도 똑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어 아이고 이해 쏙쏙 되네 이해 쏙쏙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많은 차트를 보시고 많은 종목을 보시고 실제로 적용해보시고 소액 투자도 해보시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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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시면 결국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쉬운 건 없습니다 세상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의 내용 하나 준비했으니까 앞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눌림목 매매법인데 대표님도 눌림목 매매 좋아하시네요 아 원래 정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눌림목 매매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정의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눌림목은 상승 추세에 있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 중요한 것은 일시적 추세적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하락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 안에서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지지를 받는 구간 이게 바로 눌림목이에요 결국은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상승을 하겠죠 그럼 지지 받고 반등하는 포인트를 한번 보는 건데 이것도 디테일을 한번 보면 지지를 받았을 때 매수하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걸 보고 매수하는 게 확률은 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디테일적인 이제 부분을 보면 지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지 받고 양봉 띄울 때 그때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눌림목은 왜 발생할까 주가 상승과 급등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해되는 영향 가장 크죠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눌림목이 발생을 합니다 기간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는 많이 매수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매수를 하는데 매수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붙어서 주가가 슈팅을 해버리면 사고 싶은 만큼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매수세를 좀 줄이면서 차익실현 매물을 기다렸다가 밑에 다시 사고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눌림목 발생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눌림목의 조건이 뭘까 상승 후 하락한다고 다 눌림목은 아닙니다 그러면 눌림목이 엄청나게 많겠죠 주가가 상승 추세 안에서 또는 상승 추세 초입에 위치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실적이나 모멘텀이 수반되면 좋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모든 매매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가 기법 어떤 차트를 써요 패턴을 써요 근데 실적이나 모멘텀이 좋아요 그럼 더 좋은 거죠 그거는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인데 이런 게 이제 갖춰지면 좋은 거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일 때 신뢰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또 같이 사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갖춰질 때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상승 추세인데요 주가가 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상승 추세를 보일 때 이 파란 선은 추세선인데 주가가 이렇게 그냥 일식선으로 딱 올라가는 게 아니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그으면 추세선이 되는데 요런 위치죠 요런 위치 요기 그리고 요기 요런 위치에서 공략하는 거 지지 받고 반등할 때 공략하는 것 요게 바로 눌림목 매매입니다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렸는데요 상승 시에는 거래가 증가하고 조정 시에는 거래가 감소할 때 상승 추세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이 기본인데 장대 양봉에는 거래량이 실리는 게 좋은 거죠 보통은 그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가 조금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좋다는 것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래량까지도 체크하시면 눌림목 매매법의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눌림목의 예를 한번 들게요 상승 추세 내에서 눌림목인데 NC소프트 자주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요기부터 이제 상승 추세가 갔습니다 검은 선으로 그려드린 게 추세선인데 요런 데가 이제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죠 추세선의 하단에서 양봉을 띄울 때 여기서 이제 슈팅이 잠깐 나왔다가 요 구간에서 눌림목이 또 발생을 하죠 요 위치라든지 요 위치 요런 위치에서는 기술적인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도 보시면은 이제 추세선이 정확하게 생겨요 여기서부터 저점 지지 후 반등 네 지지 요기죠 요기 지지 후 반등 요 위치 요 위치 핵심이었네요 네 하락하다가 추세선에 맞았고 20일 2평선에도 맞았네요 여기서 반등할 때 요런 위치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급등했으니까 역시 가격 부담 해소해야 되니까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요 추세선 하단에서 20일 2평선도 같이 있네요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고 올라올 때 요기도 매수 타점이 되겠죠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인데 요건 좀 급등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점을 그리면 추세선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급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요기 추세선에 맞을 때 딱 반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추세선에 맞을 때 이 추세선을 잘 긋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맞을 때 급등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매수 타점이 하나, 두 개 여기서는 근데 추세를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기가 좀 추세가 되겠네요 요 저점 두 개를 이었을 때 요 위치에서 지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등주에서도 눌림목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종목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V1택이라는 종목인데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검사장비 제조업체예요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전기차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요즘에는 중대형 뿐만 아니라 소형 배터리 검사장비에서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재무 구조가 중소형 주지만 안정적입니다 부채가 거의 없어요 유보율 대표님도 좋아하시는 유보율 유보율 1000% 이상으로 많이 있고요 올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실적 개선 오늘 실적 특집인가요? 실적 얘기 많이 나오죠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봉상이 아니라 주봉상으로 제가 봤어요 주봉상 이 눌림목 매매는 꼭 일봉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길게 보면 주봉도 되고 월봉도 됩니다 다 기술적으로 추세선을 그을 수만 있으면 눌림목 매매 가능해요 주봉상 눌림 후에 재반등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가격 전략부터 한번 먼저 보면요 매수가는 1만 5백원 정도 근처 목표가는 1만 2천 5백원 손절가는 1만 원인데 이 매수가는 좀 너프하게 보셔도 돼요 1만 4백원에서 사면 안 됩니까? 상관없죠 1만 6백원은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매수가는 칼같이 지키라는 거 아니고 요 정도 근처면 된다는 거고요 목표가 1만 2천 5백원 손절가는 깔끔하게 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봐야겠죠 네 V헌택의 차트인데 요거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저점에서 꾸준하게 추세선을 그렸을 때 올라오죠 여기서 눌림목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매물이 나와요 차익매물이 나와서 조정을 받고 요 부근에서 이제 양봉을 주봉사 하나를 띄웠어요 이제 막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봉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봐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봉상 눌림목 가능 V1택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두 개 점을 딱 이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3개면 좋고 4개면 좋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2개 정도 점이 있었고 3개 점에서 반등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대표님 종목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같아요 네 항상 그 오 팀장님 강의를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 저도 쑥쑥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주린이 분들이 또 워낙 많으시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적으로 밀릴 수 없다 네 뜬금없이 이렇게 가는데요 동양 EMP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보니까 충전기라든지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어댑터 그러니까 전원 공급 장치 다 만든 업체가 동양 EMP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요 고객체가 삼성전자, 캐논, 휴맥스 등이 주요 고객체예요 네 네 근데 지금 부연택 같은 경우도 실적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동양 EMP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410억 정도 났습니다 역시 실적주 실적주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렇게 실적을 막 크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리몬브로스 사태를 겪어봤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 잡으면 어떻게 했냐면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실적주가 좋아지는데 좀 덜 오는 종목 보니까 1년 안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주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동양 EMP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히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워낙 베이스, 기초 대비 덜 오는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물을 수가 없는데 매수가는 이제 18,000원 정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22,000원 손주의가는 16,000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제가 바라봤던 지금의 맛집은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맛집이 있잖아요 네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절, 예를 들면 지금 계절 음식이 기억이 안 나네 계절 음식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계절 음식이요? 뜬금없죠 여름에? 지금 여름 아니죠 여름이 지나 봄 정도에 글쎄요 여름하면 삼계탕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털계인가? 나물? 털계? 화이트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비빔밥? 비빔밥, 그렇죠 싱그러운 비빔밥 굉장히 맛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하셔야 될 것은 아마 실적 테마죠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들 지금 V1T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전기차 저도 이제 콘덴서 콘덴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워죠 전원공급 장치죠 전원공급 장치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 트렌드주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원공급 장치